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7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y제곱은 4x 위에 한 점, 지금 p를 중심으로 준선과 그리고 a, 즉, 준선과 점 a에서 접하는 원이 x축과 만난 두 점을 b와 c라 그러자. 아, 이 포물선에 지금 준선이 있는데 이 준선은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랬을 때 a점에서 접하면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b와 c가 있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부채꼴 pbc의 넓이가 부채꼴 pab의 넓이의 두 배일 때 이 원에 뭘 구하라? 반지름의 길을 구하라. 단, 점 p의 x자표 1보다 크고 점 c의 x자표는 점 b의 x자표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 문제는 반지름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일단 해당하는 반지름을 좀 써볼까요? 해당하는 반지름들은 뭐다? 이게 r이죠. 그럼 일단은 지금 원의의 점들에서 연결하는 이걸 전부 다 일단 r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r과 이 r 거리가 뭐예요? 같다고요. 그 얘기는 이 점에서 여기는 지금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물선에 정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면 이 점이 뭐가 되겠다? 아, 초점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다 일단 1,0인 초점의 자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뭘 이용할 거야? 부채꼴의 넓이가 몇 배다? 두 배가 된다.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예요? 여기 각을 알파라 그러고 여기 각을 베타라 그러면 이쪽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의 세타죠. 이쪽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베타인데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얘의 두 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다가 두 배를 곱했더니 이게 같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 얘기는 아, 얘가 날아가고 얘가 날아가니까 아, 여기와 여기에 각의 관계가 두 배가 되겠다. 됐어요? 즉, 선생님이 이 각을 세타로 잡을게요. 그럼 이 각이 몇 세타다? 2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풀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뭘 이용하겠냐면 여기가 2세타가 나왔는데 이게 r, r이잖아요. 2등면 삼각형이 나와요. 2등면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짓은 뭡니까? 여기를 중심의 수선의 발레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large m이라고 했을 때 이 각도 뭐가 된다? 2등분이 된다. 2등분. 됐어요? 아, 얘가 각이 2등분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뭘 또 찾을 수가 있냐면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수선을 받으니까 직각이죠? 그리고 얘랑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억각이 되는 거예요. 억각. 보시나요? 억각이 돼요. 억각. 됐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게 뭐가 된다? 세타가 되겠다. 그러면 아, 세타 세타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r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얘랑 얘랑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타와 이 세타를 더한 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보이세요? 세타랑 세타던 게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세타가 얼마다?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지금 직각인 상황에서 4분의 4분의 파이니까 아,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이 변의 길이는 여기가 r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 r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2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r값만 구하면 되는데 뭘 찾을 수가 있냐? 자,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b가 1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여기 길이가 2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r은 결국 뭐가 되겠다? r이 되겠다. 그러면 r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을 해볼까요? 그래서 뭐예요? r은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r이 되겠다. 자, 넘어가서 r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r을 나눠줄게요. 그럼 2분의. 자, 이를 통분하면서 2분의 2만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되겠고? 4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리와 2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 얘가 4 빼기니까 2가 되서 여기가 2에다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결국에 이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나와 있는 일단 길이들을 통해서 반지름을 통해서 일단은 길이를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b라는 좌표를 찾고요. 그것은 뭘 이용해서? 포물선의 정의에서 한 점으로부터 준성까지 거려 같은 점은 여기가 초점이 되겠다. 그래서 좌표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각을 뭐가 된다? 2등분 된다는 걸 찾고요. 그러면 세타와 이세타에 각을 절반 나누면 세타, 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직각이니까 두 개의 각을 하면 얼마? 2분의 8. 세타가 4분의 8이다. 거기까지만 구했다면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 길이를 비교해서 r이 되는 만족한 r값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